동생들 안녕 영규영이야 자 고려의 신분제도하고 조선전기의 신분제도 한꺼번에 보려고 해 자 특히 고려의 신분제도에서 출제민도가 아주 높은 주제가 바로 어디냐면 요 중류층이야 고려의 중류층이 출제민도가 높아 양민도 출제민도가 좀 있는데 중류층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 자 그리고 조선전기에 대한 내용 중에서는 조선전기는 여기도 마찬가지야 중인에 대한 출제민도가 매우 높아 중인 자 그리고 상민 신량역천인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자 특히 천민들 중에서 천민들 중에서 노비의 특징 이런 노비의 특징도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알겠지? 자 요 내용 중심으로 자 꼭 학습을 열심히 해주고 자 이제 전반적인 내용 살펴볼게 자 고려의 신분제도 뭐 이런 특징 좀 알아두자 신분의 이동이 가능은 했는데 자유롭지는 않았다 라는 표현이야 신분의 이동이 가능했다는 표현은 통일신라 때의 골품제는 아예 가능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통일신라 골품제에 비해서 신분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허나 신분제도라는 말이 있는 것 자체로 자유롭지는 않았다는 내용이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자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고려 때는 이 특징을 꼭 기억해줘야 돼 귀족이 죄를 지었다 자 그 죄를 지으면 귀향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는 얘기인데 귀향은 다른 말로 낙향이라고도 볼 수 있어 자 낙향을 시켜서 바로 지방의 향리로 전락시킨다는 거야 지방의 향리로 전락시킨다 자 귀족이 죄를 지으면 지방의 향리로 전락되는 것을 귀향 낙향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고려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이제 귀족의 특징 확인해보자 자 귀족은 5품 이상의 귀족들 개경에 거주했었고 자 귀족의 특권 고음전 음서 과전 우리 많이 봤었지 자 이제 중류층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자 출제빈도가 매우 높아 자 중류층은 자 바로 국가의 직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역을 정이라고 해 그래서 정호 이렇게 되게 한다는 것 자 이 하급관리들 바로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랐어 먼저 지방의 향리가 있고 그리고 군인들은 군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군인들은 하급장교라고 볼 수 있어 하급장교 자 그 다음에 궁궐에 있는 바로 하급관리 난반이 있어 그리고 관청에 있는 하급관리는 설이 설이는 다른 말로 자 바로 잡류라고 돼 응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관청에 있는 설이 잡류와 바로 궁궐에 있는 난반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난반과 설이 잡류를 역에는 말을 바꿔 타는 역 거기에는 영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 알겠지? 자 그리고 고려때 향리의 특징은 우리 많이 배웠지 바로 과거를 통해서 고위관직 진출이 가능하다 향공 진사가 될 수 있었다 라는 걸 기억하도록 하자고 음 자 여기까지 했어 자 그리고 이제 양민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 양민 자 군현민 군현에 거주하는 일반 농민을 말하는데 그 일반 농민을 백정이란다는 것은 꼭 알아두고 그 밖의 상인 장인까지 다 군현민에 포함할 수 있는데 자 바로 하층 양민들 중에 자 이 향부곡소의 특징은 다들 많이 배웠었지 세금보단 많았고 이사 못 갔으며 과거 응시가 안 되었다라는 것 향부곡소 자 향과 부곡은 고대에도 있었지만 소가 바로 고려때 등장했다는 건 알아둬야겠지 그리고 장처의 주민 왕실의 농장이잖아 그 장처의 주민도 하층 양민으로 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제 화척, 재인, 양수척 이들을 이제 신량 역천인으로 불리지 신량 역천인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교통의 요지 역과 진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하층 양민으로 볼 수 있겠다 자 천민해보길 이병노비는 관청에 있는 노비로서 금요를 지급받았고 60세가 되면은 역이 면제되었다라는 걸 이른바 정로제라고 했었어 자 그리고 외고노비는 정기적으로 주인한테 신공을 바쳐야만 했었고 산호비도 마찬가지야 외고노비는 신공을 바쳐야만 했어 자 따로 거주하는 외고노비는 정기적으로 주인한테 신공을 바쳐야 한다는 것 자 산호비 중에 주인과 함께 거주하는 솔고노비가 있고 특히 산호비의 외고노비는 재산 소유가 가능했고 가족도 거닐일 수 있으며 그래서 이 재산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노비들 중에서 여자 노비가 남자 노비보다 가치가 높았다는 것도 좀 기억해줘 여자는 이제 계속 자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여자 노비의 가치가 남자 노비보다 더 높았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의 신분제도를 마치고 자 이제 조선전기의 신분제도도 한꺼번에 볼게 자 조선전기는 특히 양천제가 법제화 되었다 볼 수 있겠어 자 양인과 천인의 구분이 법으로 규정되었는데 그래서 양천제라고 하는 건 법적인 신분제도지 법적인 신분제도 양인은 국역의 의무가 있었으며 과거에도 응시할 수 있었다 볼 수 있는데 반면 천인은 그러면 국역의 의무가 없고 과거 응시도 못한다는 내용이지 그치?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양반들의 특권들 한번 보도록 하자고 자 양반들 양반들은 먼저 15, 16세기 때는 문무양반 관직에 진출한 자들을 문무양반 이렇게 얘기했는데 16세기 때부터는 그 가족 가문까지도 사족이라 포함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지방에 있었던 양반들 유양품관이라고 하는데 그 한량들한테는 군전을 지급했다는 것도 기출된 적이 있으니까 기억하도록 하자고 자 그리고 양반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어를 차별했고 또 기술관을 중인으로 격하시켰다 볼 수 있겠어 자 또 하나 양반의 특권 중에 하나가 음서가 있지 근데 음서는 2품 이상으로 제한됐다는 거 그거 하나 더 불었어 대가 제도라는 것도 좀 알아도 대가 고위직 더 올라갈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자식한테 품계를 더해주는 거지 대가 제도도 양반들의 특권 조선의 양반들의 특권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자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때와 더불어서 조선시대 때에도 중간계층 중인의 특징이 아주 중요해 중인 자 좁은 의미의 중인은 기술관을 말하는 건데 특히 기술관은 통역관, 역관을 말하는 거고 의사, 의관을 말하는 거지 발반 넓은 의미에서는 양반과 그 상민 사이에 있으면 다 중인되는 거야 자 그래서 넓은 의미의 중인으로는 관청에 있는 바로 관리, 서리가 되겠고 그리고 지방의 향리가 되겠고 그리고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가 첩이었어 그 첩의 자식 설, 중서라고 불리는데 그들은 넓은 의미의 중인이라고 볼 수 있겠어 자 그래서 중인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넓은 의미의 중인이 있고 좁은 의미의 중인이 있으니까 그걸 꼭 구별해두도록 하자고 자 이렇게 했고 그래서 특히 역관, 서얼 자 이들의 특징은 조선 후기 때도 엄청나게 중요해 특히 조부님의 역관, 의관 넓은 의미의 설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 주인이라는 표현을 조선 후기 때 많이 쓸 때에는 자 이 기술관을 주인으로 많이 얘기하고 설 할 때에는 주인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어 자 이렇게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상민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상민은 농민, 상인, 장인을 말하는 건데 양반과 상민은 아주 사회적으로 그 신분은 구별되잖아 그걸 바로 반상제라 볼 수 있어 반상제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신분제라 볼 수 있겠어 실질적인 신분제 실질적인 신분제가 반상제야 법적으로는 양천제가 되겠고 자 특히 이 하층 양민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왔는데 신량역천인 자 바로 조졸봉수군 나장 등등이 있는데 이들은 법적으로는 양인으로 돼 있어 법적으로는 하지만 사람들이 기피하는 천안역을 담당한다고 해서 칠반천역이라고 하고 이 신량역천인이 자 잡색군 예비군에도 편제가 돼야 됐다라는 것이야 자 신량역천인인 법적으로는 양인이라는 걸 꼭 기억하도록 하자 자 이제 천민 확인해보자 천민 자 노비들이 대부분인데 노비 말고도 백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셔야겠지 고려때의 도살업자들은 바로 고려때에는 고려때에는 화척이라 불렸었어 화척 자 화척제인 양수척 들어봤었지 자 그래서 화척이라고 하는 도살업자들이 있었어 하층양민으로 보지 근데 조선때가 되면은 이 도살업자를 백정이라 불리면서 이 백정은 천민이 되는 거야 그치 즉 도살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고려때에는 화척이라 불렸고 조선때에는 백정이라 불렸는데 고려때 화척은 하층양민이고 그리고 조선때 백정은 바로 천민에 포함됐다라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하자 알겠지 자 그래서 고려시대 때의 백정은 천민으로 간주된다라는 거 도살업자 그 밖의 광대 무당 기생도 다 천민으로 포함됐다라는 거야 자 천민 중에 노비들 노비의 공노비 사노비 구별할 수 있겠고 공노비 중에 관청했으면 이병노비 따로 거주하면 외거노비 사노비 중에 주인하고 함께 거주하면 솔거노비 따로 거주하면 외거노비 자 그런데 그런데 이 외거노비 중에 주인의 경작지 자 이것을 주인한테 바치는 토지가 있겠고 본인이 소유가 가능한 토지가 있었어 주인한테 바치는 토지는 작게지라 했고 자 본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는 사경지라 볼 수 있겠어 사 내가 소유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사유재산할 때 사 작게지 주인한테 바쳐야 되는데 좀 적게 바치고 싶겠지 작게 바치고 싶겠지 그래서 작게지 이렇게 기억해도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일천즉천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라도 천민이면 자식은 무조건 천민되는 걸 일천즉천 제도라고 하고 엄마 아빠의 주인이 다를 경우에는 그 자식을 누가 소유할 것인가 바로 엄마의 주인이 노비를 소유한다는 걸 천자수모법이라고 하는 것이지 자 그리고 공노비의 경우는 하급기술관인 유예잡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 하급기술관 중인층이라 볼 수 있겠지 유예잡직으로도 신분상승이 가능했다라고 확인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음 자 조선 전기의 신분제까지 다 확인해 봤고 이제 다음 시간은 조선 후기의 신분제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